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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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7살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제가 근처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실을 갔었어요 부모님이 오락실 가는게 예뻐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락실 갈 바에는 컴퓨터를 사줄게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사주셨고요 그때가 처음 컴퓨터인데 MXX의 IQ 1000 처음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IQ 1000 때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만져보기 시작했었고 그 과정에서 GW는 베이직이라던지 베이직 프로랜드를 가지고 뭔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팩이 부족한 거예요 또는 뭔가 또 다른 걸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려고 그 당시에 책들 서점에서 책들을 팔았었는데 거기에 게임 소스들을 그려져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게임 한판 하자고 그 책을 보고 그 소스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서 엄청 긴 그런 장면을 타이핑을 했는데 문제는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러가 났을 때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마땅한 저장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게임하다가 컴퓨터 꺼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사실 이해하거나 알고 친 건 아니고요 오로지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일념으로 1시간과 2시간씩 쳤던 그런 경험이 사실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실 이제 게임 그 당시에 하드웨어가 점차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8비트부터 16비트 36비트 저의 성장기랑 하드웨어의 발전이랑 되게 많이 함께 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신작 게임이나 또 다른 재밌는 게임들을 하려고 하면 제 하드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부족하니까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연구들을 연구라면 연구지만 뭔가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과 알아보고 서치와 그런 연구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게임 하나를 하게 되고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됐고 하드웨어도 교체해 보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뭔가 다른 대안이 없나 간단하게는 메모리부터 다양한 배치파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오버클러킹 한다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가진 수단 사파일 길 까지도 건드는 거죠 뭔가 해보고자 싶은 마음에 텍스트 드라이브라고요 텍스트 드라이브라고요 그게 플로피디스크 4장짜리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사항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사실 그 주변 제 주변에 저와 같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구원해주면서 함께 이제 같은 재미들 또는 같은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더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도전했었던 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되게 고민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성장을 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재미있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걸 다루기 위해서 뭔가 고민들을 했었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보람도 느끼고 뭔가 배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커뮤니티도 발생했고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이었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들이어서 장난감?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4차 산업 성능을 통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쪽이 되겠죠 저는 사실 자동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뭔가 컴퓨터라는 건 결국은 다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함께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모든 일처리를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컴퓨터 네가 다 해줘 언젠가는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나의 모든 것들을 좀 자동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줄 거야 이 아이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공지능까지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또는 사람이 살면서 파는 모든 것들의 자동화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중에서도 되게 뭐 되게 이것저것 많잖아요 머신언니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많은 데이터들을 인풋을 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향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경향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 있는 인생게임은 킹스벨리입니다 왕가의 고립이라고 해서 네 그 게임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임팩트가 큰 건 뭐냐면 어떤 그냥 퍼즐 형태의 게임인데 다양한 구성이나 조합들을 활용해서 퍼즐을 클리어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단순 아케이비엄 게임들을 하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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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 정도였는데 사실 이 킹스벨리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이 구성이나 조합들이나 이러한 형태들이 되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고 신선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게임을 하면서 뭔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게임이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 나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그때 처음 하게 됐죠 그래서 킹스벨리가 참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당시에 뭐 사운드라던지 뭐 클리어 사운드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기억이 생생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떠냐면 되게 분업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업화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물론 그렇게 기반 지식과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 역량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긍정적인지 라는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런 것 내용들을 토대로 어 좀 더 이제 강점을 훨씬 더 어 강화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어떤 역량에서 내가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강화하는 훈련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고요 그럼 그것들을 하면서 어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 를 고민해보는 것들이 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렉션을 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온라인 게임 자체는 어 개발팀이만이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저와의 호흡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유저와 같이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서비스의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채널들을 많이 열어놓고 하고 있고요 뭐 어떤 걸 하냐 보통 뭐 이제 요즘에 팬 사이트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뭐 아프리카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직접 직접 오프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그런 네 모습들 그러니까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제2창작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진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와 이런 어떤 그 IP가 또는 이런 엔터테인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뭔가 또 또 다른 새로운 창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 굉장히 이제 아 내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는 복합도 제가 같이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스마트 박물관에 참여해서 이 업계의 한 사람으로부터 정말 뿌듯하고 네 사실 다리가 새롭죠 어 역사가 사실 말해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선택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보고 사실 갈 때마다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갈 때마다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때 봤던 모습과 지금 보는 모습 나중에 보는 모습 그리고 어 제 이제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석될지 되게 궁금하고 그런 의미에서 업계적인 측면에서 되게 기여 그러니까 되게 뜻깊은 네 일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네 모습들 그리고 그런 어 내용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넥스컴퓨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